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대통령이 어떤 총리나 장관이 잘못하면 내가 한 거 아니야 총리 잘못이야 장관 잘못이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역사적으로 케이스가 있어요 조선일보 인터넷 지면에 톱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칼럼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나 3호 어묵을 추천한다 야 뭐 그런 이재명 계열의 사람은 임명해 그냥 그러느니 3호 어묵이나 추천해 이런 조선일보가 그냥 농담거리로 조지는 사안입니다 이게 보은이 인사 운운하면서 결국은 이낙연 캠프에서 공격을 하면 조선일보가 받고 그 조선일보가 받은 걸 가지고 윤승민, 윤석열이 또 다시 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팀으로 움직이는 구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낙연, 조선일보, 국임당이 절대 원팀이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것이 국민들, 개시민들의 뜻인데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측 황교익, 이재명, 퇴출해야 할 정크푸드 같은 존재 또 원희룡도 거들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터뜨리고 유승민 등이 분을 지피는데요 결국은 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중재에 나섬으로써 황교익 사장 내정자가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철회하는 황교익을 바라보면서 이재명이 한마디 했습니다 억울한 심정에 죄송하고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는 원팀이다 스스로 초라해지지 마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낙연, 유승민 치고 나가니까 또 윤석열까지 가세를 하는 거죠 윤석열 측 황교익 인사 논란에 이재명 사퇴 요구 윤석열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기를 깔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 씨입니다 결국은 이낙연의 나비효과 이건 나비가 아니라 나방효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조선일보를 타고 유승민에서 윤석열까지 민주당 민주진영 본진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상황이 생기는데 이낙연 측의 해명을 들어봤어요 이낙연, 나는 황교익 친일 언급한 적도 없다 캠프 거의 안 간다 나는 황교익 네거티브 한 적 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낙연 캠프에서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은 자기가 사과를 해야죠 자기 지금 대통령 만들려고 뛰는 사람인데 과거에 전남지사 때도 자기 전남지사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 결국 대신 다 감옥 보내고 자기는 유유자적 전남도지사 그냥 아주 귀족적으로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야 나는 언급한 적 없다 캠프 가지도 않아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어떤 총리나 장관이 잘못하면 내가 한 거 아니야 총리 잘못이야 장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역사적으로 케이스가 있어요 아 있어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바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바로 영화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아 이게 또 바로 그게 또 아구가 맞네요 바로 그렇게 나오네요 임자협회는 내가 했잖아 임자협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놓고 잘못되면 걔만 잘라버려 돈 다 토해놓고 가라고 얘기했었죠 차지철이 옆에서 아주 뭐 부르르 떨던 영화 남산의 부장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들 바로 그런 대사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씨가 자기는 분명히 캠프에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급한 이낙연 캠프 의원들의 또 보좌진 차출 요구 마지막 구비 보좌진들이 그러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지네가 알아서 한 거고 나 들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 사람은 달라 이게 잘되는 캠프나 힘이 으쌰으쌰 나는 잘 돌아가는 캠프는요 보좌진들이 자원합니다 윤석열 유승민 이낙연의 협동 의혹 2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를 공격을 하는데요 바로 이낙연 측입니다 이재명 쿠팡 화재 당일 황교익 tv 촬영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그만해야죠 자 그랬더니 황교익 tv 촬영은요 해명을 합니다 제가 해명을 봤어요 과연 이거 수긍할 만한 것인가 여러분 눈높이를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17일 날 6월에 경남도와 업무 협약 체결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 날이니까 미리 내려갔어 밤에 그리고 17일 새벽에 이제 경남도와 업무를 봐야 되는데 오전에 화재 발생 보고가 들어왔어 네 그래서 진화했고 오전에 대응 1단계 해제 보고를 받았어 지금 바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 일단 대응 1단계는 해제됐다는 보고를 받았어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이제 행정부지사가 파견돼 있으니까 행정부지사한테 계속 보고를 하라고 그러고 오전 11시부터 경남도와 협약식을 벌였어요 네 그 와중에도 계속 보고를 받았어 그랬더니 화재 진압 상황을 계속 보고를 하니까 이어서 오후에 경남 교육관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현장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계속 보고를 받았지 이미 이제 불은 꺼져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 일정이 영상 촬영이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 행사들도 다 조져야지 영상 촬영만 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했으면 왜 경남도와 협약식이 했느냐 그건 안 조지잖아 그렇죠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그 지역 맛집을 보면서 그 상권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공격의 대상인데 저는 이낙연 측의 배재정 의원이 오바했다 하나 걸리니까 그냥 언론에서 써주니까 이게 좋은 건지 하고 계속 지금 칼춤을 추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나선다고요? 유승민이죠 유승민이 나섭니다 네 유승민 측 이재명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 어디 있었는가? 이거는 이낙연도 조지는 거니까 이건 조져도 되는 거야 국임당이 봤을 때는 야 뭐하러 너 그런 거 조져? 라고 비판할 사람이 없지 민주당에 그렇죠 이낙연이 조졌으니까 같은 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건 없죠 그렇지 아 그러면 잘 됐네 우리도 조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누가 나섭니까? 유석열 측 이재명 화재 현장보다 먹방 유튜브가 먼저인가? 네 이렇게 하면서 사퇴 거부한 이 지사 도지사 책임지라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한테 계속 기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까요 이낙연 본인의 들보를 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사실 이천에 또 그런 유사한 대형사고가 있었죠 가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전 총리 자격으로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항의가 있었죠 왜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 가족들은 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났는데 왜 왔느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가서 대책이 없다 나 정부 소속이 아니다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유족한테 쫓겨났어요 생각나시나요 이게 정확하게 유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왜 할 거냐 왜 왔냐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가라니까 네 그럼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뒤에 네 총리님께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리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오게 되냐라고 이제 공격이 있으니까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했거든 가서 사과라도 해라 제대로 네 그랬더니 안 된다 가게 되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잘못한 건 지들도 알아 이러고 피해 가는 거야 그래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안 갔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이게 뻔히 납득할 만한 얘기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윤석열이 원사이드하게 이재명이 치고 나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낙연 씨와 관련돼서 호감도가 최재형급이야 호감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기호감도는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만 이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과의 대결에서 오차 한 개 밖으로 원사이드하게 원톱으로 치고 나가는 가운데 이낙연 씨에 대해서 호감도가 24%에 반해서 기호감도가 62% 기호감도 1위입니다 이건 이게 60%가 넘어버리면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인 반등이 불가하는 거거든요 이 기호감도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렇죠 참 정치는 역동적인 게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바뀌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호감도가 훨씬 더 높고 비호감도가 거의 없었는데 그렇다면 1년 동안 어떤 행보를 걸어왔느냐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그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끌어온 것도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함부로 보는 정치 저희가 순간도 용서할 수가 없겠죠 고발뉴스는 고발뉴스 닷컴에서 정기 구독 후원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후원하기 들어가시면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구독 후원이 가능한데요 약간 불편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ARS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1877-0786으로 전화주시면 친숙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 정기 구독 후원 부탁드립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치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